자 이번에는 2차전 와규마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와규마늘 그냥 와규마늘이에요. 와규마늘 뭐 고기는 이렇게 굽는거는 다 바베큐라고 하지 않나? 굽다는 다 바베큐잖아요. 베이크라 그러나? 바베큐 아 빵을 굽는건 베이컨 베이크라 그러고 몰라요 그런거 외국사람 나와서 지내드리고 말하면서 리듬을 타야 뭐 아 그래 하고 그 말이 내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거지 아무도 없는 난 말할지도 모르는데 이제까지 빗소리 듣더니 이제 고기 굽는 소리가 나 응 이거 딱 내 양에 딱 맞네 으허 이렇게 따뜻하게만 해놔도 안 상하는거잖아 또 식으면 바로 넣으면 되잖아 수름 역시 모닝이야 모닝 오우 햇빛 오우 햇빛 우리 아들은 그냥 뻗어가지고 꼼짝도 안해 고마워 안 먹어주고 옆에 안와도 고맙고 옆에 와도 고맙고 그냥 늘 고마워 자 요정도로만 하고 저기 좀 치워줘봐요 코카콜라 자 여기 딱 말라버렸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코카콜라 아침부터 코카콜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금방 올 거에요 카밍슨